순이, 소녀 여쭤봐요, 여쭤보는 게 제일 빨라 저기 아, 여기 원미동 사람들 나오세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저자는 없는 거 보니까 순이만 있어요 그냥 순이만 형 다 팔렸다 봐요, 지금 황금빛 로마는 잠시만요? 순이가 없는 거 같아요 이거 변족하네 여기는 이건 F예요 F R 어휴, 찾아다 국보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된다고 이게 형, 봐봐 그동안 우리가 해온 걸 봐봐 형 이렇게 쉬운 적이 없으잖아 뭔가 이해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야 야, 일단 떡 꺼내봐 떡이요? 먹으면서 얘기해야 돼, 먹으면서 그치? 먹고 죽은 색깔이 귀신도 찾는다 야, 이걸 뜯어볼까? 이 기간에 뭐가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살피지 한번 뜯어봐요 어! 왜? 할 거 같다 원래 이 쌀에 글씨 같은 거 써놓고 아 나 옛날에 했, 나 알거든 나도 해봤을 거 알어 형 그걸 돋보기로 하면 그 글씨가 보이거든 이거 20kg인데? 야, 쌀이 한두, 한두 알인가 이게? 아이 잠깐만, 근데 잠깐만 아까 하하 가봤던 가방 거기에 돋보기랑 그 뭔가 이거 펼치는 거 있다던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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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넓은 데로 가서 아까 그 포대에 쌀을 부은 다음에 글씨를 찾는 거 더 와, 맞아요 뭐가 있다니까 그거 안 가졌어 그래 한 걸 했잖아요 아, 진짜 심하다 그치? 맞아 글씨랑 있을 리가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출발! 아, 이거 계산기가 왜 안 되지? 책 가격을 더 하려고요 가격만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나올 수 있어요? 가격, 네, 찾아드릴게요 어, 정말요? 네 한 번 해요? 다 검색하면 다 같이 나와요 아, 그럼 불러주세요, 제가 적을게요 여기다 적어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저한테 이게 황금빛 넣어서 네, 14,000원이요 네, 14,000원이요 12,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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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가격도 뭐가 나오는데요? 아, 이거 보세요 좌표 나와요 확실해요 태호 형 머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집에나 들어가, 집에나 태호 머리에 왜 들어가 있니? 나도 태호 나도 태호 아, 나 참 형, 31만 31만 1,600원이거든요? 어? 계산해 아니, 잠깐만요 근데 형, 이거 보세요 31만 1,600이면 31.16.00 그게 뭔데? 여기가 여기 가라는 거죠 여기 가라는 거예요? 확실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OREique 여기 지금 바쁘신데 우리 도와주신 거야 이렇게 당연히Chelle zuge정해야 하기가 안 돼 그거 왜 네가 예상하면서 하셨을 텐데 야, Bas COn hel swag을 왜 갑자기 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정말 얼마나 친해졌는데요, 그렇죠?